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은 40번째 허브 파슬리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슬리는 장식용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물론 장식용으로도 쓰이지만 약회도 그리고 영양가도 많은 그런 허브입니다 파슬리 어떻게 생겼지는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많이 보셨을 거고 꽃이 이 위에 이렇게 하얗게 혹은 노랗게 연녹색이죠 이렇게 피고 열매가 이렇게 열립니다 파슬리의 항명은 페트로셀리움 사타붐이죠 약용 부위는 플랜트 전체하고 C를 사용합니다 통명은 커먼 파슬리, 가든 파슬리, 락 파슬리, 그리고 한국말로는 파슬리인데 종명이 아까 사티비움인데 사티바가 재배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커먼, 가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파슬리는 지중해 온산의 2년생 식물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재배가 되는데 열대지역에서 재배되는 것은 1년생 그러니까 첫 해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고요 온대지역 같은 경우는 첫 해는 꽃을 피우지 않고 두 번째 해에만 꽃을 피우고 씨를 냅니다 모든 식물들, 생물들도 비슷하지만 대부분은 씨를 맺거나 아니면 자손을 새끼를 낳거나 그러면 죽죠 파슬리도 그렇습니다 뿌리는 아까 첫 페이지에서도 보셨겠지만 광택에는 백색의 직립이죠 일종의 야생 당근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야생 당근보다는 좀 좁죠 하지만 이것도 파슬리도 종류가 잎 파슬리가 있고 뿌리 파슬리가 있는데 뿌리 파슬리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당근처럼 큽니다 줄기는 각을 형성해서 이렇게 자라고요 잎은 두세 개 정도로 갈라져서 성장하는데 진녹색에 반짝이는 게 특징입니다 뿌리도 반짝거리죠 광택이 있다고 했으니까 꽃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백색이나 녹황색으로 개화를 하고 열매는 회갈색 난형으로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아 이건 뿌리고요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뿌리 파슬리에요 뿌리 파슬리인데 당근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당근하고 비슷하게 수프를 하는데 먹습니다 효능은 진경제, 구충제, 인효제, 거담제, 월경, 순환, 촉진제 이런 쪽에 좋고 수종이나 황달, 천식, 기침 이런 쪽에는 시압이나 이불 혹은 주스를 해서 음용하면 됩니다 결막음이나 안검염 이건 눈에 활용된 거죠 이건 주스로 쓰면 좋고요 다만 신장염 환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뿌리 같은 경우는 특히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감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생으로 하지 말고 수프를 만들어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허브차를 마시면 담석에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타박상의 외용으로도 바릅니다 으깬시아차는 두피 해충 방면에 좋다고 하는데 두피 해충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법은 우리기는 물 한 컵에 한 스푼 20분을 해야 되고요 조금 길죠 다리기는 반 컵의 물에 으깬시아 한 티스푼이니까 다리기가 조금 더 뭐랄까 생산적이네요 그래서 하루에 반 컵 정도를 음용하면 됩니다 이게 잎하고 꽃을 확대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185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파슬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 집사람이 황반 변성이라고 늙으면서 눈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루테인이라는 걸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루테인이 파슬리에 많아요 그래서 파슬리 차를 캐나다에서는 벌크반에 가면 파슬리 말린 파슬리를 살 수 있거든요 콩 같은 것도 팔고 그러는데 쌀도 물론 팔지만 쌀은 일반 소매점에서 그로스로에서 사는 게 싸고요 콩은 여기가 쌉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주콩 예전에 20센트였는데 100g에 지금 아마 더 올랐을 거예요 요즘 물가 인상이 이슈니까요 한 30센트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파슬리도 여기서 팝니다 그러니까 파슬리를 구해다가 차를 마시면 안에 비타민도 많고 콜레스테롤 좋아해도 좋고 그리고 황반 변성에 좋은 루테인하고 또 하나 제수로 시작되는 게 있는데 제 기억은 못하겠고요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황반 변성이 있으시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은 분들은 이 파슬리 차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태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